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에비바디! 자 오늘 휴스데이 뭔가 랜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진행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피부 트러블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어 많이 민감하죠. 요즘엔 뭐 남자분들도 피부 트러블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희영씨가 만약에 뭐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 나 얼굴 좀 이상하지 않아 막 이래. 그러면 어 좀 뭐 이상하네 이러면 안되는거죠. 아 좀 뭐 낫네 이러면 안되죠. 맞을래요. 그쵸. 답은 정해져 있는거죠. 그쵸. 답정너죠. 그쵸 그쵸. 나 오늘 좀 피부 이상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쵸. 왜 어디? 어 여기 어 어 나 몰랐어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센스있게 아니면은 어 오늘 더 좋아보이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뭔가 나 여기 어때 뭐 어떻게 된거 같아 이런 관련되어 있는 피부 관련되어 있는 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얼굴에 뭔 일이 벌어진거냐고 물어보기 미션 2 비누를 바꾸라고 하기 음 음 그러니까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 이런 말은 너 얼굴 왜 그래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너 얼굴 왜 그러니 이런 느낌인거죠.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일상 대화 중에 하나네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한번 누려보죠. 아 뭐 이거는 굉장히 그 공감하실 분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표현들 알고 났다. 그럼 아마 친구랑 툭하면 쓰게 될겁니다. 아 툭하면 쓸 수 있도록? 툭하면 쓸거에요. 일단 미션 누려보죠. 미션! 누려! 누려! 오늘은 피터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약속을 미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피부에 뭐가 났다나 뭐라나 야 아무도 내 얼굴 안 보거든? 얼른 나와! 결국 피터는 다 가린 채로 나왔더라구요. 아이고 진짜. 봐봐봐봐. 대체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래. 아우 왜 숨어. 바보라니까. 아 피터랑 여기서 만나기로 해.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야 피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빨리 못 봤어 너. 야야 너 뭐하는 거야. 희경. Do you see these pimples? 뭐야. 뭐야. 너 얼굴에다 펜팔을 했니? 펜팔. 펜팔. 네네네네. 펜팔. 펜팔? 뭐 펜팔? 어 뭐가 펜팔이 뭔지 알아야지. 펜팔? 펜팔. 뭐 펜포 펜포 펜포. 아 오케이. 야 근데 너 잠깐만 너 얼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너. 어. Your skin. What's wrong? Your skin. What's wrong? It happened overnight. Overnight? Overnight? It happened overnight. 당시에 이게 났어? Yeah. Overnight. Oh my god. Oh my god. 나 영어 이거를 이렇게 잘한다니까. Don't laugh. Don't smile. Look. I give you solution. Solution. Yeah. Solution. You change. You change. You change.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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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 클렌징. No cleansing. No cleansing. No cleansing. 아 클렌징을 왜 몰라 진짜. 클렌징 영어네. I'm a man. 아 클렌징을 몰라. 마이수 쌤. 이상한데 클렌징을 몰라요. 네. 친구 얼굴에 뭐가 났어. 가서 뭔가 위로를 해주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내가 봤을 때 저기 비누를 안 바꾸고 뭘 날 바꿀 거 같아. 그러니까. 친구를 바꿀 거 같아. 그러니까 친구를 바꾼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친구가 이렇게 딱 뭔가 피부 걱정을 해준다. 그럴 때는 조금 또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아니면 좋은 조언을 영어로 외국 친구라면. 영어로 나 이제 할 수 있죠. 마이수 쌤과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일단 전체대화를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전체대화 주세요. 콘텐츠를 알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젤리 없는데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지저분이 prove 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을 알 수 있죠. 감사합니다.